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자유시민님께서 삼성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하면 직원이 얼마나 회의해졌는지 고객 마인드가 바닥으로 가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사회 전반하고 여러분들 유리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사회 전반의 직업윤리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겠죠. 한국사회 전반적인 직업윤리는 전문가들 직업윤리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역할을 못한다 변호사들의 역할을 못한다 대법관들이 역할을 못한다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뭔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일종의 여러분들 시그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를 직접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회의해졌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무슨 뭐 바둑이 여러분 키우는 분하고 관련된 사안들 학대가 될 때 주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글을 남긴 걸 보게 되면 각자가 체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직업윤리의 대략이라는 부분을 기술한 걸 보게 되면 제가 대략 평균적으로 내가 생각해 왔던 대로 한국사회가 직업윤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tsmc 함께 완전히 제쳐져 가지고 어려워지더라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정신처리든지 안한처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이분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etf 상장지수펀드 이걸 맨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배재규 이 업계에서 1961년생이라는 걸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시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전부를 제가 볼 때는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한국투자신탁 한국투자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분 그러니까 업계에 오래 있은 분의 이야기를 한번 참조하고 제가 필요한 논평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는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 fund라고 그렇게 하죠. 미국 시장에서는 총주식시장의 20%를 차지하고 한국은 8%를 차지합니다. 아마 이분이 가장 최초의 etf라는 상품을 한국에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 소위 인터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현안에 대한 진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죠. 월렌 버핏은 제도업 시대에 투자 실적을 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주 시대입니다. 월렌 버핏의 지주회사인 버커셔 해스웨이는 가하는 투자 방식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술주 시대입니다. 나스닥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해야 됩니다.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고 월렌 버핏이 이런 버커셔 해스웨이 여러분들 그런 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월렌 버핏이 가고 나면 어떻게 성과를 낼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조언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통찰력인 거죠. 나스닥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투자 조언도 제가 가끔 다루는데 정권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조금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통찰력하고 판단을 합쳐가지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세상은 펀드에서 ETF로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시간의 길을 보게 되면 개별 종목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확률이 S&P500 같으면 한 7%에서 10% 정도 되니까 100개 가운데 7개나 10개 정도의 개별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상장지수 펀드보다 돈을 더 벌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한 20%를 상장지수 펀드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앤 푸월스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S&P500하고 나스닥 관련된 그런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스탠다드 앤 푸월스는 여러분들 회사가 조금 많고 투자하는 종목이 분산되어 있고 나스닥은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이 펀드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회사가 조금 적으면 투자한 회사가 조금 적으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좀 높은 거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 투자한 회사 수가 좀 늘게 되면 리스크가 좀 낮고 수익률이 좀 낮은 거죠. 그 두 개를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면 S&P500을 주종하는 펀드의 반 나스닥에 투자하는 데 이러면 펀드의 반 50% 50%를 할 수가 있고 S&P500의 30% 그다음 나스닥의 70%를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이 리스크를 조금 더 안 넣느냐 그렇게 하면 보면 될 거고 시간 길이가 길게 10년 20년 정도 보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가 좀 크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더 낫겠죠. 이제 이 말씀은 기술주가 대세를 이룬 시대가 됐다 이야기죠. 기술주가. 그래서 제조업은 매출을 늘리려면 생산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설비투자는 설비투자 원재료를 대거 투입해야 되는데 기술주는 매출을 늘리려면 사람과 컴퓨터 정기만 있으면 되니까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뷰는 굉장히 귀합니다. 다른 그런 사슬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이 기술주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기술주가 여러분들 우월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과거 20년을 보면 월렌 버핏이 s&p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월렌 버핏의 지지위에서 한 버커시아 헬스웨이 방식으로는 초과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 바뀌는 것이고 월렌 버핏은 제조업 중심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가 변신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이야기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장지수 펀드가 대세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대세는 맞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하면 일단 미국은 전체 시장 규모 대비 20%가 etf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8% 정도가 됩니다. etf 시가총액이 140조 원 정도 됩니다. etf가 미국에서 계속 늘어난 것은 개인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개개인이 다 연구해가 여러분들 투자하기는 역부족이니까 약간의 운용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세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가장 기술주를 투자하게 되면 기술주 가운데서 가장 리스크가 크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반도체 주식을 드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의 바다라고 하면 바다의 핵심 깊이는 빅테크이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반도체다.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네요. 나스닥의 전체 기술주 가운데 빅테크가 바다의 핵심 깊이고 그 밑에 가장 깊은 곳에는 반도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가장 여러분들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번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ai 광풍이 이런 불어가면서 엔비디아의 수익에 베팅했던 사람은 6, 7배 정도 대부분 벌었으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못 부느냐 갖고 있다가 특정 회사에 대한 좋지 못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견디기가 힘들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는 젊은 분들은 똑똑한 그런 수학 개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보니까 s&p500에 투자하는 경우는 1등부터 10등 기업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버커시아, 헬스웨이, 엘리, 릴리, 브라드컴, 이 알파벳은 구글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10등 종목이네요. s&p500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은 이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는 여기 잘 나와있네요. 한 분이 잘 정리해놨네요. spy, voo, ivb. 1년에 0.09%의 운영수수를 지불하고 배당은 1.29%를 주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s&p500을 주장하는 spy를 가장 많이 사죠. 펀드 규모가 가장 클 겁니다. spy가. 그다음에 리스크를 조금 더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1등, 2등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라드컴, 그다음에 구글, 테슬라, 카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죠. 위험이 조금 더 크고. 이걸 대표하는 여러분들 상장펀드는 qqq, qqqm이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거의 같은데 운용수수료가 조금 싼 겁니다. 0.20%, 0.15%. 똑같습니다. 거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한 번 보니까 이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입니다. 5년. 5년 보시게 되면 이 초록식의 s&p500, 그다음에 s&p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spy는 똑같죠. 그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속이 안 됐는데 기술주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좀 적게 적은 회사를 투입한 것이 xlk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치도. 그러니까 방법은 아주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좀 젊은 분들 같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xlk, spy, qqq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투자를 하면 되겠죠. 리스크를 좀 더 안고 수익률을 높이겠다 하면 기술주 투자만 모은 xlk,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러면 리스크가 좀 적고 수익률이 높은 거라면 나스닥 추종하는 qqqm,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좀 낮은 s&p500을 구하면 sp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훈을 많이 이렇게 못 받았으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 가운데 하나인 그런 정권회사 가운데 하나인 그런 찰스왑의 오나 딸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찰스왑의 여러분들 딸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23살 때 찰스왑에 입사를 했을 때 아버지가 부르더만은 그렇게 좋은 아들한 거 아니에요. 참 귀한 조언입니다. 펀드 가운데 한 두 개를 선택하고 은퇴 계좌를 만든 다음에 1년에 한 6천불 정도를 계속해서 부어라. 두 개 그러니까 상장지수펀드 두 개 상장지수펀드 두 개를 고를 때는 운용수수료가 좀 낮고 그다음에 조금 잘 고루 분산된 그러니까 찰스왑이 딸한테 준 조언은 욕심부리지 말고 은퇴구자에 1년에 6천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01k인가 직장인이 또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뭐라고 보는 적 직장인 은퇴 계좌 IRA를 두고 또 은퇴 계좌죠.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그래 한 3, 40년 정도 붙게 되면 나올 때 한 100만 불 이상 정도를 불입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 같으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30대에 딱 시작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XLK, SPY, QQQ 이 3개 가운데 그냥 한 2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보고 선택하려고 하면 XLK하고는 SPY를 선택하겠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QQQ하고 XLK가 여러분 대결하게 되면 XLK가 여러분들 회사 기술주 중에서 또 회사가 좀 적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QQQ라는 회사는 QQQ는 좀 나스닥 상장 회사들 가운데 좀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야기한 XLK 기술주 투자 같은 경우는 한 60개 회사로 줄이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여러분 애플의 비중이 20%, 20%,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투자인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상품들이 한국에 비슷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이라든지 KB자산운용이라든지 한국투자자산운용이라든지 삼성자산운용 같은 데서는 꼭 같이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S&P를 여러분들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들한테 그런데 정말 그 찰스왑의 딸 함께 한 교훈을 너무나 저는 인상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딸이 이제 리타이어 하니까 딸 나이가 한 1960 한 1, 2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이제 리타이어 하는 거죠. 리타이어 할 때 이제 가진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지가 입사 초기에 두 가지 펀드를 선택한 다음에 운용수수료가 낮고 그다음에 좀 널리 분산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딸이 선택한 것이 그게 아마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펀드 하나 S&P 이름 상장지수펀드 하나 두 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30몇 년 돈을 계속 부은 겁니다. 그럼 부잣집 딸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조금 더 아버지 재산하고 자기 재산을 좀 더 뚜렷히 구분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어가면 한 30년 정도 부으면은 뭐 꽤 많은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 이걸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래거든요. 지금 세대는 뭐 저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좋은 그런 정리를 정돈을 참 잘해놨네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언급하지 않은 XLK 기술주의 이런 데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운용수수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그 운용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대개 선택기준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투자 어드바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 하다가 그냥 귀한 정부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